반갑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비킬러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체감 난이도가 수능 시험장에서 긴장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렵구나 라고 느꼈을 법한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에탄올은 의료용 소독용 알코올이 맞아 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재설재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물에 용해가 시켰을 때 열이 발생하는 발열 과정이다 라는 거 확인 난 탄소 화합물이 맞아 확인하셔야 되고요. 탄소를 주인공으로 한 공유결합물질이 아니야. 기은 기은 3번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이중이 원소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CO2야 산소가 맞아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난 COF2야 그래서 단일결합이 몇 개다? 두 개다. 이중결합이 몇 개다? 한 개다. 라는 걸로 니은은 틀렸어. 비공유 전자산 개수가 난 8개야 난 4개야 2배가 맞아 라는 걸로 빠르게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3번을 보시면 NA2다 라는 거 그리고 HOCL이다. 자 나트륨 금속결합물질은 퍼짐성이 있어. 나트륨과 CL은 1대1로 안정한 이온결합물질을 만들어. 자 그리고 C는 H 확인되셨을 거고요. H2O는 공유결합물질. 3원자 분자가 맞아. 5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극성 공유결합물질에서 전기음성도가 크다. 부분 음전화를 띈다. 전기음성도를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한 어떤 원자의 부분 전화의 부호가 다른 분자에서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도 바뀌지 않는다. 물론 틀린 내용인데 이 가설에 일치하는 분자상이 있고요. 가설에 어긋나는 분자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산소를 잘 봐. 부분 양전화를 띄겠죠. 여기서 산소를 잘 봐. 부분 음전화를 띄겠죠. 왜? 플로린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아 탄소보다는 전기음성도가 크다. 이러한 걸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4번의 1번은요. 수소 부호 확인하셔야 되고요. 2번은 산소. 3번은 탄소. 그리고 4번을 보시면 NH3 확인해 보세요. 난 부분 음전화를 띄요. 그런데 NF3에선 내가 전기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부분 양전화를 띄요. 답은 4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금속의 반응성을 묻겠다라는 것보다 어쨌든 산환원 반응에 있어서 이 금속의 반응성과 관련된 걸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준비할 필요성이 이제는 있겠더라. 자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충분한 양의 B가 들어왔을 때 B이온 2개가 생성됐어. 동시에 A이온 3개가 환원이 됐어. 산환원 동시성으로 가셔도 되고요. A이온 3개면 플러스 6. 전화량의 총합은 항상 플러스 6. 마이너스 6. 전화량의 총합이 0이다. 어떤 걸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A이온 3개가 없어졌어. B이온 2개가 들어와야 돼. 플러스 6. 플러스 6. 그대로 보존 되셔야 됩니다. 기익은 틀렸습니다. C가 산화가 됐기 때문에 환원제야. 틀렸어. 틀렸어. 바로 넘어가셨겠지만 같이 볼게요. 자, C이온 X개가 나올 때 B이온 2개가 없어졌어. 그럼 넌 3개가 3인개가 나와야 돼. 산환원 동시성 니음만 2번입니다. 자, 6번을 보시면 세 번째 페이지보다 두 번째 페이지가 좀 더 빡빡했던 것 같은데 8번에서 14번이라고 그랬고요. 자, 몇 대 몇 대 몇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세요. 전자 2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개, 1개 같은 경우는 밸륨, 붕소, 탄소, 질소, 그리고 리튬이기 때문에 아니야. 자, 4개, 4개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전자 2개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가 4개라는 건 플로린인데 말이 안 돼. 아, 6개, 6개, 3개로 Z는 산소야라는 걸로 바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Z가 산소라면 내가 전기의 음성도가 가장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W에 당하는 건 플로린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전자 2개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가 6개인 건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SI, IN으로 처리가 되셔야 되는데 8번부터 14번이라고 그랬습니다. 홀전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기의 음성도가 작아. 나 금속이야. X는 알루미늄으로, Y는 SI로 연결이 되셨을 겁니다. Z는 산소 이주기 원소가 맞아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등전자 이온 반지름을 묻는 거다. 얘는 틀렸어. 자, 알루미늄보다 SI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화가 크다가 맞아. 기읍, 기읍, 4번입니다. 자, 7번을 보시면 시간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가는 이유. T2에서 동적 병영 상태에 도달해서 유지, 유지, 유지 보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수증기의 양은 점점점 증가하다가 일정이기 때문에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아 끊임없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외관상 정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동적 병영 상태에 도달했지. 끊임없이 같은 빠르기로 정력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난 동적 병영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다? 1이다. 난 평영에 도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응축보다 증가의 속도가 크다라는 걸로 틀렸어. 기읍만 1번 처리되셔야 되고요. 기읍만 1번 처리되셔야 되고요.